셀트리온 투자자 여러분 토요일 잘 보내고 계시죠? 이데일리의 김진홍 기자께서 블록버스터 토파보기라는 타이틀로 오리지널 레미케이드 잡는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렘시마 이렇게 기사를 뽑았습니다. 아주 기사가 우리 셀트리온 주주들한테는 친숙하고 이미 아는 얘기이지만 이렇게 이데일리에서 기사로 나오니까 더 뿌듯하네요. 짧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얀센의 자가 면역질환 치료제 레미케이드 2020년 매출 전체 의약품 중 20위 물질 특허 만료 셀트리온의 퍼스트무버 바이오시밀러 렘시마 렘시마 유럽 점유율 1위 미국 점유율 2위 기록 이렇게 소 타이틀을 뽑았고요. 이게 뭐 주요 키워드죠. 전세계 전체 의약품 중 20위 하는 얀센의 레미케이드를 유럽에서는 점유율 1위 미국에서는 점유율 2위를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렘시마 가 기록을 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53% 미국에서는 20% 넘는 점유율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특히 미국에서의 점유율은 초기 4년보다 2021년 1년의 점유율이 그전 4년만큼의 점유율을 1년 동안 기록하는 대단한 성과를 누렸죠. 그게 사보험사의 최우선 의약품으로 등재로 인해서 이렇게 1년 만에 10% 넘는 점유율이 상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시장조사 업체 IQBI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유럽 내 시장 점유율은 렘시마가 54%로 1위, 레미케이드는 23.2%를 크게 앞질렀다. 이 악물은 미국 내 시장 점유율도 21.2%로 전체 2위, 가장 큰 무대인 미국과 유럽에서 셀트리온의 렘시마가 오리지널인 레미케이드의 가장 강력한 대항마로 자리 잡은 셈이다. 셀트리온은 투자자로서 아주 뿌듯하죠. 가슴이 용장해집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우리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 있죠. 렘시마 SC. 셀트리온은 현재 렘시마 SC를 개발해 2019년 EMA에 승인을 받았다. 렘시마 SC는 정맥 주사형인 레미케이드를 피아 주사형으로 만든 바이오 베터다. 바이오 베터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효능이나 안전성, 지속성 등을 개선한 약물을 특하는 용어다. 흔히 피아 주사형 약물은 정맥 주사형 약물 대비 투약 편의성과 안전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렘시마와 렘시마 SC로 무장한 셀트리온이 올해 유럽 내 자가 면역 치료제 시장 점령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아, 이런 분석 아주 좋고요. 이데일리 김진호 기자 감사합니다. 어제 미국 나스닥이 4% 가까이 폭락을 했는데 5월달 또 흥미진 지난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시장은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셀트리온이 어떤 이슈를 가지고 또 힘차게 5월달을 맞이할지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